2022년 고1 모의고사 9월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들어갈텐데 원래 이렇게 어휘 문제는 연결성을 묻는 문제야. 그래서 원래는 빈칸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근데 이달락 같은 경우는 사실 어휘 문제로 나오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달락은 만일 선생님이 문장을 낸다고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바로 문장 넣기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문장 넣기 순서 문제. 물론 그 중에서도 문장 넣기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문장 넣기에 이제 단서가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자 그러면서 이 파란색 부분에 대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바로 이 지시사. 이 지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앞문장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너기가 정리를 해서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전체적인 이 문장의 흐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30번 같은 경우는 이 흐름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말 그대로 이런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사 이런 것들이 앞에 어떤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너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아마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핵심이 되는 얘기는 바로 그 핑크색 부분이다. 핑크색 부분. 벌써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틀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그것은 널리 믿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가져와진 조다. 자 뭐가 널리 믿어지고 있느냐. 어떤 특정 허브가 그러니까 특정 약초지 약초. 특정 허브가 다소 마법과 같이 특정 장기의 어떤 작업을 개선시킨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병을 그 결과 치료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 엔드는 어디 병렬이니? 바로 improve. 그 다음 그 다음 cure. 이렇게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허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궁극적으로 질병을 치료한다고 아주 널리 믿어지고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다. 근데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야.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니. 근데 그러한 진술들 이런 게 이제 단서란 말이야. 바로 그러한 진술들은 unscientific,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groundless,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 단락은 뭘 하고 싶은 얘기지? 약초가 효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효과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단락에서.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지 계속 한번 내용을 보자. 때때로 허브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놓고 SINCE는 부사절로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지. 자 왜냐하면 SINCE는 끝까지 간다. 그들이 당신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In an aggressive attempt. 어떤 적극적인 그런 적극적 시도 속에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을 증가시키느냐? 바로 너의 몸에 의해. 그런데 이 투브 부정사는 바디 밑에 들러붙는 형용사적 영법이지. 어떤 몸이야? 바로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너의 시스템으로부터. 이 얘기는 너의 몸으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너의 몸에 의해. 아주 적극적인 그 시도 속에서 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허브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명사. 그것들을 제거한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그것들이 바로 허브지 허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브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혈액순환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구나. 이 허브가 이 약초가. 아 그러니까 몸에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허브가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 뭐지? 몸이 그것들을 이제 이 몸 안에서 제거하려고 그 몸이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야. 허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달락의 얘기는 그렇다. 이달락의 얘기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feeling of a high 하면 아주 기분 좋은 느낌. 그러니까 황홀한 느낌. 이거다. 황홀한. 일시적인 황홀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게 이 데이지몬이. 바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거지. 허브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혈액순환을 증가시킨 것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시도 속에서 바로 어떤 황홀감의 일시적인 황홀감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런 황홀한 느낌은 maxi sim. 이건 오형식이지. 그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뭐처럼? 마치 너의 건강이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한 또한 허브는 can have a placebo effect 바로 위약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약효과라고 하면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걸 먹었을 때 이제 아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placebo effect. 위약효과지. 자 뭐와 같이 단지 어떤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분사금이야. 따라서 뭐 하면서 도우면서 너가 기분이 더 좋게 느끼도록 왜? 위약효과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도 이제 위약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 효과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whatever the case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거 강조용법이다. 강조용법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제 your body지 자 그 지성을 가진 것은 너의 몸이다. 어떤 지성? 건강을 다시 되찾을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건강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몸이다. 뭐가 아니라? 허브가 아니라. 이 얘기는 너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네 몸이 되찾게 하는 거지 허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계속 그 얘기잖아. 허브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어떻게 허브가 have the intelligence 지성을 가질 수 있겠니? 해놓고 지성 밑에 이제 pp 형용사가 들러붙지 어떤 지성? 필요되어지는 자 뭐하기 위해? 너의 몸을 너의 몸을 더 건강하도록 더 건강하도록 이끄는데 필요되어지는 그런 지성을 허브가 가질 수도 있겠냐. 그러니까 허브는 그런 지성 가질 수 없다. 네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지성을 가진 것은 몸이다. 이 얘기야. that is impossible. 그거 불가능하다. 허브가 지성 가지는 것은. 자 그러니까 try to imagine 상상하려고 한번 애써라. 뭐를? 어떻게 허브가 너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응? 그리고 아주 지성적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한번 상상하려고 애써봐라. if you try to do that 만약 네가 그것을 하려고 애쓴다면 여기서 그것 바로 앞 문장에 있는 것을 상상하려고 애쓴다면 you will see 너는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허브가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니 만약 허브가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지 it would mean 그것은 의미할 것입니다. 허브가 자 허브가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야 인간의 몸보다 더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바로 몰이 돼야 되겠네요. 몰이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위치는 안 문장이야 그런데 이렇게 지성 허브가 더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말 그대로 이 30번의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주제는 말 그대로 이 얘기야 허브가 우리의 몸을 치유할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데 그런 지성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냥 쭉 하고 있는 거야 그 똑같은 얘기를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서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문제는 이 단락은 만약에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 사실 지금 어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순서와 문장 넣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데 순서 문제는 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순서 문제 내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 문제를 내려면 이거 거의 뭐 지문을 외워서 풀어라 이건데 그 정도는 내지 않을 것 같고 정상적인 선생님이면 아마 문장 넣기는 굉장히 좋겠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문장 넣기는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지 바로 이 지금 덫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 과연 이 대시 뭘 가리키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황홀감의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어떤 적극적인 시도 속에서 너의 해락을 증가시키는 것 바로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그 허브가 어떤 지능을 가진다는 것 지성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때 대시 가리키고 그리고 if you try to do that 할 때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그 허브가 어떻게 너 몸 안에 들어와서 지적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상상하는 그것이지 바로 아무 문제 아니지 그것을 하려고 애쓴다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거 요거 가리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문장 넣기 대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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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уш ti